키네마스터 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글자를 입력하고 글자에 키프레임 즉 애니메이션을 주어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러한 간단한 사진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 사진에도 현재 키프레임을 주었습니다. 자 여기에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글자는 여기 레이어 있죠.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이 부분이죠. 이걸 터치해서 터치하면 텍스트를 터치합니다. 텍스트를 터치하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여기에다 입력을 하면 되겠죠. 붙여넣기를 하겠어요. 바닷가의 두 연인 이렇게 제목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글자가 이렇게 왔죠. 여기서 서치에는 aa 입니다. 이 aa 를 누르면 서치가 됩니다. 서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국어 있죠. 이것을 이 부분이 있죠. 이게 ssdoor 입니다. ssdoor 에서 한글 서치를 이미 받아 둬야 합니다. ssdoor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하면은 t 라고 있죠. t. 여기에 t 라고 있죠. 이게 t 를 터치합니다. t 를 터치하면은 제일 위쪽에 이 항구가 있어요. 여기 쭉 한국을 터치하면은 이런 여러가지 서치가 나옵니다. 다 무료입니다. 이게. 이걸 다운 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서치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받으면은 여러가지 서치가 나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많이 나오죠. 저는 여기서 굵은 서치인 빈그레2 볼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저장 부위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나왔죠. 여기에서 이 아래쪽에 타임라인에서 여기에서 이 글자를 위의 길이와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맞춰놓고 여기에서 이 플레이헤드를 플레이헤드는 이 선을 플레이헤드 랍니다. 플레이헤드를 제일 앞에 두고서 글자의 애니메이션을 한번 주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주려면은 이 애니메이션 아이콘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딱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이게 애니메이션이라고 뜹니다. 애니메이션 이렇게 창이 떠요.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화면을 보세요. 화면에서 제일 처음에 저는 이렇게 보겠어요. 이 연인들 사진 뒤에서 여기 글자가 숨어 있다가 지금 글자가 보이죠. 여기 숨어 있다가 이렇게 와서 여기 와서 이 글자가 여기서 나타나서 커지면서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나서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조금 있을 때는 여기 플러스를 누릅니다. 플러스를 눌렀다가 그 다음 단계 이렇게 가서 이게 이렇게 줄여들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 글자 연인들이라는 이 뒤로 사진 뒤로 이렇게 사라지게 이렇게 사라지게 이렇게 만들어 보겠어요. 안 보이게. 그러면 이렇게 하고서 V자 있죠. 이걸 터치하면 저장이 됩니다. 프레임 시켜 볼게요. 글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가만히 있다가 다시 작아졌다가 다시 연인들로 사라집니다. 근데 글자가 보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 글자를 터치해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터치하면 뒤로가 있습니다. 뒤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 있죠. 그러면 이 사진 뒤로 연인들 사진 뒤로 이 글자가 갑니다. 제가 터치해 보겠어요. 그러면 제일 앞으로 다시 가서 플러스 시켜 볼게요. 글자가 안 보이죠. 처음에 보세요. 글자가 연인들 뒤에서 글자가 나타나죠. 나타나서 커졌다가 머무르렀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연인들 뒤로 사라집니다. 글자가.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고 그 글자에 키프레임을 줄 수 있습니다. 키프레임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터치해서 글자에 키프레임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움직임을 줄 수 있어요. 이때는 반드시 키프레임을 줄 때는 반드시 여기 아래에 이 서치 있죠. 이 서치요. 서치 이것을 자 여기 서치 했죠. 서치 이 부분을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터치해서 이렇게 가장자리에 노란 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 이것을 터치합니다. 애니메이션을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뒤로 오느냐 앞으로 오느냐는 사진을 선택했을 때는 사진이 앞으로 오게 할 때는 앞으로 가져오고 만약 사진을 선택해서 뒤로 보내게 하면 글자가 앞에 보이겠죠. 지금 화면에 보세요. 글자가 앞에 여기 보이죠. 이것이. 그래서 앞뒤는 선택한 다음에 예를 들면 글자를 선택했으면은 글자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는 앞이냐 뒤냐 하는 것은 이것을 누릅니다. 이 점색을. 그러면 지금 현재 글자를 선택해서 뒤로 보내면은 글자가 안 보겠죠. 그래서 뒤로 보내게 하면은 글자 현재 화면에 안 보이죠. 이상 키네마스터에서 글자를 입력하고 글자의 서체 그리고 글자의 색깔을 정하고 다음에 글자의 모션 움직임을 주어서 자기 마음들의 움직임을 줄여서 변화를 시키는 애니메이션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 지도를 받고 싶은 분은 하단 이 뒤에 나오는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